오늘 아침에 고구마 2개랑 아몬드 챙겨서 다니는 거예요. 프로틴까지 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찍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인이요. 안녕. 어제 등산 같더라, 재홍아. 둘이 이렇게 맨날 싸웁니다. 김지영 선수 아침 식단 관리하시는데요. 이거는 무슨 식단입니까? 탄단지. 탄단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완벽한 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올해 시즌의 비결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시즌 때는 많이 먹죠. 시즌 때는 그냥 막 드시나요? 저 1년 동안 약을 하니까 먹는 게 중요하죠. 비신 때만 이렇게 몸 관리하시고. 지영이는요? 저는.. 재홍이 형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고 있고요. 또 덕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별게 뭐가 있어. 성진이 형 보고 배워. 성진이 형 여기 지금 자세가 불량하셔서 자세 좀 편안하게 잡으시면 이제 카메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올해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신 도망가시네요. 다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여기 또 덕수. 오늘은 알파카 패션인가요?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느라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곤할 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섭취를 해주시면 좀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탄, 지. 단, 탄, 지. 탄, 단, 지. 탄, 단, 지. 탄, 단, 지 섭취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방. 아몬드. 지방은 여기. 와. 선 넘는데. 아니 여기. 선 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올해를. 김영수 올해. 임차별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후반기 이제 20경기 무슨 시점인가요? 잘 모르네요. 고구마 맛있어 보인다. 네, 전반기에 이제 준비를 잘 하셨잖아요. 이번에 가끔 오셨을 때. 이번에 갔을 때 준비 많이 했죠. 재영이랑은 운동 많이 했죠. 네, 같이 했는데 형은 잘 던지고 저는 잘 못 던졌기 때문에 그것도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비결은 없습니다. 멘탈이지. 그럼 제가 진짜로 근데 진짜 멘탈이야, 내가 볼 때. 여기 지금 주성이.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 많거든요. 지금 옷을 벗고 있어서 아, 같이. 아, 못 온대. 네? 어제 그거 뭐야? 검사? 어제 엄마가 가지 말라. 네, 어제 엄마가 가지 말라. 어제 어제 왔으면 징징대서 형,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형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추억인데 저도 어제 같이 등산을 할 예정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덕수. 덕수 트리오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나중에 한번 가자, 진짜. 저희 또 나중에 다음에 히말라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연습 안 하세요. 아, 해야 돼요. 왜요? 팬분들은 형의 이런 진지한 모습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형은 팬분들한테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잖아요. 하리보. 올해 멋진 모습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또 내년 시즌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진짜 인터뷰 잘하는데 아버님 때문인가? 그렇죠. 아빠한테 가야 되었죠. 서로 인터뷰 대결해요. 아빠랑 집에서. 아하하하하하 오, 나 피치러 가야 돼. 피치러 가야 돼. 저 이만 토치인지 오신 거 같은데? 어, 오신다네. 방병 토치. 어, 춥다 오늘. 날씨가 확실히 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안 걸리시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렌너스님들이 계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브이로그 찍으란다. 저희 군대 제사실 영민이 형. 놀라운 거 아니야? 몸이 엄청 좋아지셨습니다. 예? 몸이 엄청 좋아지셨는데요, 진짜. 신시협창이죠? 지금? 오늘 영상 방송 중인 거의 하루? 계속 켜놨어? 용기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제 많이 찍었어요. 원래, 원래. 지금 변질이니까. 어, 상태에서 찍었잖아요. 제가 상태에서. 아직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천천히 해 줄래요? 천천히 해 줄래요? 뒷발에 힘 빼줄래요? 찍으니까 잘하네? 안 찍을 때 열심히 안 하거든요? 야 엉덩이 운동이 아닌데 왜 엉덩이를 잡어?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야 잘하네 코 잘 잡고요 저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걸 좋아해요 아니 진짜로 나오면 좋아하네 나오면 좋아하네 빨리 빨리 천천히 천천히 해 오 잡아 와 와 빨리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줘 빨리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줘 빨리 뒤집어줘 빨리 뒤집어서 확 확 버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보여달라고 안 돼 나 치킨 죽인다 괜찮아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이거 방금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죽인다고 한 거 안녕하세요 와 정혁이 카메라 있으니까 바로 착한 척한다 너 네 정혁이 원래 하던대로 해줘 원래 하던대로 네 네 와 착한 척 진짜 살바라다 네 네 재웅이 형 둥상 묵직하게 올라오는 거 재웅이 형 둥상 아니 구성이 형 아니 재웅이 형 둥상 아니 위에서 찍으면 이렇게 얼짱막도인데 재웅아 너는 이 느낌 아니야 귀여움으로 승부온다 재웅이는 너무 합살만 보이는 거 아니야 팬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모습 좋아한다니까 귀여움으로 승부하는데 와 와 근육 봐 주장이 운동하는 모습인데 야 이러니까 사말치지 진짜 죽인다 이런 거 그냥 차지팔에 말아주세요 아 지금 욕 남발해 먹는 거 형 왜 이렇게 배웠어요 나도 왜 이렇게 하래 아 너무 밀착은 안 돼요 그래요? 아오 귀신 있나요? 호떡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호떡 너무 뜨거운데 아니 뜨겁다 조심했네 너무 뜨거워 주윤이 형은 그거 들고 못든데 주윤이 형이니까 뭐 성문이 형이 사준 거네 앗 뜨거워 정인형이 사준 커피랑 역시 형들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역시 형들 이런 거 영상이 꼭 나가야 돼 네 잘 먹겠습니다 이런 게 나가야 돼 네 그럼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하나 누굴 거야? 성문이 어 너무 뜨겁다 주윤이 다 먹었어?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라 하나 남았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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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죄송해요 먹방 그만 나와 얘 나도 돼 양상봉 트레이닝복 안 보면 돼 이런 사람은 무조건 멋있네 아 이승호 이승호야? 이거 기운이 아니야? 뭐? 어떤 건 어때? 어떤 먹어 성기 형 와 너무 빠르다 와 너무 빠르다 바산불 똑같이 4개 뛰어요 오 끝 온다 온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과 그저 빛 상무 대던매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기 형 그리고 여기는 우리 신인들 오 우리 신인들 신인들 소개해 그니까 애들 아직 카메라가 어색하네 눈 다 피한다 수종이는 수종이 인사하네 아 재홍아 같이 뛰어 내가 너 찍어줄게 내가 너 찍으면은 내가 키가 더 커서 얼짱각도다 자연스럽게 얼짱 여기 있어요 얼짱? 네 얼굴 짜증난다고 얘? 짜증나긴 해 자자자 이승호야 두 번째 야 야 야 야 재홍아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카메라 장인이거든 역광이야 너 지금 아 괜찮아 역광이라 안돼 형 잘 찍어요 야 정윤아 조용히 좀 해라 오 뭐야 뭐야 중학수야 빠른데 가자 우리 팀에 우리 팀에 우리 팀에 민아 아 근데 너무 빠르다 아 잠깐만 우리 팀에 왜 그러나 아 잠깐만 너무 빨라서 못 찍었어 오 동혁이 동혁이 등산 갔다 보더니 다리에 하체가 딱 잘 잡혀있네 툭수 유니폼 판매 1등이래요 어 아 진짜요? 네 동혁이 동혁이가? 맞잖아 인기 많아 인기 엄청 많아요 동혁이 유니폼 다 김동혁이에요 그래 대전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동혁이 올라오니까 물에 0개니까 그래 1개만 하면 안 돼 0개잖아 10개는 해야지 와 증태형 진짜 비치하네 화면발 잘 받는데 하지마라 진짜 형 이런거 너무 싫어 내가 여자 됐으면 출장 페이지 우리 신인이들 찍어줘야 돼 네 신인이들 우리 유튜브 찍은 적 있나? 없지 봐봐 팬분들이 모른다니까 홍명수 소개해 네 팬분들한테 인사하는 거지 상란 듯 안녕하세요 승빈이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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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말해야지 이름 송정희입니다 조승빈입니다 박수종입니다 오케이 진수 일로와 진수 진수 여기 이제 프로와서 운동해보니까 어때? 할만합니다 할만해? 운동 쉽게 하는데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니 분량 분량 지켜주는 거잖아 아니 까메오식으로 제형이 브이로그 아니야? 까메오식으로 제가 아 제형아 기분 안 좋냐? 기분 안 좋냐? 아 이게 신기하니까 나 다음 차례라 송은 까먹었지 나 때부터 안 좋았는데 형기야 스톤 기억하세요? 네 상무 출신이 진짜 많네 여기 상무가 진짜 많아 상무 씨 저도 가야죠 제형이? 네 제형이 아닐 수 있어 왜 왜 아니네 상끼임 노린내 어떻게 가야 돼 상끼임 아 상끼임 어떻게 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형아 이거 해 사이드 스톱 해 나 찍어줄게 따라다다녀야지 네가 아 힘들다 카메라맨인데 아 좋아 좋아 역시 열정보이 회사에 열심히 해야지 아 그쵸 항상 다음은 진수 차례 지인들 오오 기록제가 잘 돼 오오 진수 키 몇이야? 열심히 해야지 어 이거 수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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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1802야? 하하하하 따라다녀야지 네가 아 운동 끝이죠 형 거의 이제 이제 끝이지 열심히 했어 고생했어요 아침 무릎으로 일어나가지고 차 막히니까 일곱시에 일어난거잖아 몇시간 차가워 불고 끝내겠습니다 난 잘 respecto 어